이처럼 김혜김씨는 망국의 왕족이었지만 신라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고 고려시대에도 많은 인물들을 배출하며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부호사화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외에 어떤 인물들이 더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물로는 김일손이 있다 김일손은 영남 살인파의 중심인물로 연산군 때 성종실록을 쓴 사관이다 강직한 그는 사초에 홍구파의 거두인 이국돈의 비행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스승인 김종직의 조이재문을 실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최초의 사화인 부호사화가 일어난다 조이재문은 진나라 말 숙부인 항우에게 살해당한 초나라 의제를 조문한 글인데 선앙인 세조의 단종시회를 중국의 사례로 비판한 글이다 이것을 빌미로 훈구파는 살인파를 공격했고 그 결과 김일손은 극형에 처해졌고 그의 스승인 김종직마저도 부관참시 당하는 등 영남 살인파는 몰락하게 된다 중종반정 이후 김일손은 신원되어 도승지에 추증되고 목천의 도동서원과 청도의 자계서원에 배양된다 조선 최고의 화가 단원 김홍도 중인 집안에 태어난 그는 7, 8세 때부터 경기도 안산에 있는 강세왕의 집에 드나들며 그림을 배웠다고 한다 수승 강세왕의 추천으로 일찍이 도와서 화원이 되었고 영주의 어진과 정주의 초상을 그릴 정도로 당대 최고의 화가로 자리잡는다 김홍도는 회화의 모든 장르의 능하였지만 특히 산수화와 풍속화에 뛰어나 많은 작품을 남긴다 정의로운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 의열단단장 약산 김원봉 그는 독립운동가 중 일제가 가장 무서워한 인물이다 경남 밀양 출신인 김원봉은 1919년 3.1운동 이후 신흥 무관학교 출신 13명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다 이후 의열단은 부산과 밀양경찰서 폭탄투척, 조선총독부 폭탄투척, 종로경찰서 폭탄투척, 동양척식회사 폭탄투척 등 맹렬한 활동을 벌이며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다 이후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고 해방 후에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본격화되자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한다 일각에서 김원봉이 월북한 이유는 악덕 친일 형사인 노덕술에게 체포되어 큰 수모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교인으로는 김대건 신부가 있다 그는 충청남도 당진 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부다 비밀리에 성교활동을 하다가 25세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된다 현대인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있다 연예계에는 가수 남진이 김남진으로 김혜김씨고 영화배우 원빈도 분명히 김도진으로 김혜김씨다 이외에 야구선수 김광현과 축구선수 김신욱 소설가 김홍신과 김운도 모두 김혜김씨입니다 연예계 연예계